여러분,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드릴 텐데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중주파는 속까지 자극한답니다. 속까지 자극하는 중주파의 힘이고요. 근육의 최대 토크 생성을 위한 1000Hz를 구현하는 게 중주파. 자, 출렁이고 처지는 복부,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요? 표피부터, 진피부터, 지방부터, 근육까지 전부 다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상품은요, 속을 아예 비틀어 제끼죠? 여러분,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배예요. 여러분들 허벅지예요. 여러분들 팔뚝이에요. 대신만 하면 됩니다. 되잖아요. 그럼 정말 쥐었다, 쥐었다, 낫다. 속부터 완전 비틀어주는 그 힘이 끝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표피, 나 우글우글. 진피, 나 출렁출렁, 헐렁헐렁. 심지어 지방 넘어서 근육까지 싸주는 게 여러분 중주파. 이건 왜 써야 될까요? 우리 몸의 중심, 바로 복근이죠. 복근은 굉장히 큰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몸 안에도 지방 밑에 이렇게 근육들이 있단 말이죠. 맞네요. 이 근육을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호로 잡았다, 낫다 비틀어주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근육이 생성이 되겠죠? 당연하죠. 근육이 생성이 되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의 핏은 나아진다는 것. 여기까지 고객님,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결코 겉에서의 느낌 아니에요. 왜 예전에도 많은 채널에서 보셨겠지만, 겉에 막 출렁출렁출렁출렁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상품은 속을 비틀어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개인차 있겠습니다만, 어우 아파. 어머, 완전 쇼킹이야. 어우 깜짝이야. 이런 경악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류의 상품을 저는 처음이에요.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에서 처음인가? 단순 이 느낌이 처음이다가 아니라, 표피부터 근육까지 싸주는, 속을 비트는 중주파 기계는 저는 태어나서. 진짜 머리털 나고. 그리고 제가 이 홈쇼핑에서 벌써 15년 차거든요. 15년 동안 이런 류의 상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남성분들은 이 상품을 더 만족하실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도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보이세요? 복근은 정말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만들기도 힘들지만 관리하기, 유지하기도 힘든 거. 하루 이틀만 내가 긴장을 풀어도 바로 처지고 티가 나는 부위가 바로 이 복근인데, 매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손쉽게. 내 속 안에 근육을 잡아줍니다. 보이시죠? 이야, 여러분 이겁니다.